아 앞서 배운 컨트롤 d 의 직선 회전 패턴을 조금 더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 3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좀 재밌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도 바꿔 주고요 가운데 있는 군은 양쪽으로 양쪽으로 길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 먼저 정렬 할 텐데요 노란색하고 빨간색 두 도형만 선택을 한 다음에 l 눌러서 가운데 정렬로 맞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묶어 줄게요 됐나요 색깔이 같아지면 솔리드 누르고 열어서 체크 자 이렇게 두 개가 먼저 묶였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전체 선택 도형 선택해서요 l 정렬 하겠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정렬 하면 이렇게 아령 모양처럼 딱 가운데가 맞춰진 모양이 되죠 역시나 하나의 그룹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든 다음에요 하나 만든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주고요 z축 방향 위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회전도 회전도 조금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를 반복적으로 눌러주면 이런 나선형 모양의 dna 구조가 만들어지죠 자 얘를 쉽게 그냥 응용을 해보면 그냥 네모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모로 이렇게 길쭉하게 만든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요 z축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회전도 조금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d 컨트롤 d 를 누르면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도형은요 위로 움직이는 직선 패턴과 회전하는 패턴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이 컨트롤 d 라고 하는 기능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그냥 네모만 가져왔어요 네모 가져왔죠 컨트롤 d 하겠습니다 방향키 키보드 방향키로 옆으로 조금만 움직일게요 그리고 시프트 키 누른 상태로 크기 살짝 키우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를 누르면 자 이렇게 크기가 같은 비율로 계속 계속 커지는 부피로 보면 얘는 이제 등비수열인데요 자 이렇게 컨트롤 d 는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크기를 바꾸는 데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방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앞에서 꽃 만들었을 거에요 꽃 만든 거와 비슷한데요 일단은 원을 하나 길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요 회전해 주겠습니다 회전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로 꽃 모양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어 얘가 솔방울이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깔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알록달록하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예쁜 색으로 바꿨구요 얘 선택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먼저 묶어 주겠습니다 그룹으로 묶이면 색깔이 다 똑같아 질 거에요 그러면 솔리드 누르고 여러색 체크하면 자 얘가 하나의 덩어리면서 여러가지 색상을 가진 도형이 됩니다 자 됐죠 자 얘를 이제 솔방울처럼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컨트롤 d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dna 만든 것처럼 z축으로 위로 살짝 올리구요 회전도 살짝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프트와 알트키 같이 누른 상태로 크기를 살짝만 줄여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반복적으로 눌러주면 크기 바뀌고 위로 올라가고 살짝 회전하면서 이렇게 솔방울 모양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컨트롤 d는요 굉장히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정해진게 없기 때문에 컨트롤 d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 시켜서 두개 그룹 자 요런 네모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컨트롤 d 누르고 자 회전 조금 해주고요 그리고 크기 시프트키 알트키 눌러서 크기 살짝만 줄여 주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누르면 짠 이런 모양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컨트롤 d를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응용해 보면서 다양한 패턴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작업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